여기 가장 중요합니다. 포물선을 그리면서 플랫피버드 하듯이 라켓으로 올라가 주면 되요. 골프게임 하자고? 그래야겠다. 그냥 즐길라구요. 여기 있었네? 너무 재밌는 골프게임 그cja고. 골프검 Capcom Nova 나는 이런 게임을 약간 힐링용으로 합니다. 황페이지 Ikki 오늘의 배urity 그 다음에 배위로 나 왜 이렇게 잘하지? 야 나 왜 이렇게 잘하냐 갑자기? 어? 이상한데? 여기서 똥락 할 것 같긴 해 근데 어찌됐건 이 게임은 골프 게임이다 각을 잘 보는게 제일 중요한데 공을 움직일 때 다급하게 계속 띄울게 아니라 떨어질 때 튕기면은 더 많이 올라가 봐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되게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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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잖아요 빨리빨리 하면은 근데 이거를 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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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더 멀리 나가고 더 위로 올라가요 이게 이거를 바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거보다 이거를 한번 튕기는게 더 올라 봐봐 그치 느꼈지 더 높이 가잖아 그리고 난 태아를 가겠지? 무기 하지만 다시 갈 수 있습니다 이것만 알면은 진짜로 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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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로 올라가고 이리로 올라가고 이리로 올라가고 승죽이고 해야 돼 승죽이고 어! 컨센트레이트 컨센트 포커스 차빙정 포커스 현명하고 올바른 스트리머는 오류와 실수를 통해 똥겜을 클리어하는 지혜를 깨우친다 그리스의 철학자 플루타르코스의 말입니다 무슨 소리야 야 그리스에 야 우주선까지 넘어가야겠다 욕심이야 욕심 그래 우주선에서 안전하게 가면 되잖아 이거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만 찾으면 되는 게임이야 그렇지 대충 가 여기는 됐어 다왔어 여기는 그냥 식은 죽 먹기지 그렇지 좋아 해골에 왔어 내가 추락하는 그 순간 누가 내 손 잡아줄건가 무대를 내려온 순간 그 누가 내 옆에 있어 근데 어디로 가야되냐 방탄소년단의 멤버 랩몬스터의 탁성이라는 곡을 정상해시 아 뭔 소리야 오 대박이 빠개질 것 같아요 다 왔어요 여기 깨겠는데 오 시바 아니 이 개같은 게임이 왜 하나씩 가자 하나씩 가자 하나씩 가자 왔네? 끝났네? 너무 쉬운데? 왔네? 끝났네? 너무 쉬운데? 침 침 침 침 침 침 침 침 1시간 8분이다 와우 함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침 침 침 침 침 침 침 24시간이 모자라 침 침 침 침 어! 어! 아하- 아하- 쯧- 쯧- 40분만에 깼으니까 흐흐흐흐흐흐 아 왜 서머리를 알려놨어요? 서머리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아 제가 공략해드릴게요! 해드릴게요 오! 야! 야 오블이다 야! 딱 오블이다! 하하하하 아아아아아아 야아 진짜 절망이다 들숨 날숨 하실 수 있어요 화이팅